우와! 이누야! 이누야 이 줄 잡고 그냥 뒤로 누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떨어지면은!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선우야 이거 떨어지면 야 돌이네? 죽겠다. 안 죽어. 잡아 잡아! 누워 일단 누워! 선우야 존 민경처럼 할 거야?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선우야 멋있게 하지. 야, 선우야 멋있게 하지. 야, 너 종민이 형이랑 똑같잖아, 지금. 야, 너 종민이 형이랑 똑같잖아, 지금. 종민이 형이랑 똑같잖아, 지금. 그렇지. 더 누워, 더 누워. 더 누워, 더 누워. 더 누워, 더 누워. 자, 눕고. 우선우 씨 손 더 눕고 손 펴고. 그다음에 딘딘 씨, 인우 씨 손 쫙 펼게요. 우와,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손 잡혀요, 5초예요. 좋잖아, 잡았어. 아, 이거, 이거. 시작할게요. 5, 4, 3, 2, 1. 오케이. 우와,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오케이. 개걸음, 개걸음? 탭으로 해서. 이전 엑스파지로 하실게요. 오케이. 선우야, 가자. 자, 쪽으로 앉아요. 쪽으로 하면 또. 그냥 다리만, 다리만, 다리만. 습. 저기요. 어? 자, 무릎 짝. 지금 2번 정보할 수 있다, 2번. 뭘 써요? 원우야. 옆으로 가면 돼. 그냥 와, 그냥 와. 나 보고 와, 나 보고 와. 그냥 와, 그냥 와. 나 보고 와, 나 보고 와. 우와.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섭는데? 어, 근데 짜릿하다. 이거. 야, 안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 우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천천히. 우와, 여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높아. 오케이. 파이팅. 아, 오. 뭔 소리야. 어?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선생님, 너무 세. 나무 세. 쳐다, 너무 salary. productivity하세요, 너무 subway, 너무 sigma. average. 선호 엄청 세! 야! 조비 인형. 조비 인형, 조비 인형. 전우야. 조비 인형. 선호야. 손 후. 잘했어, 잘했어! 잡아주세요! 멋있었어, 멋있었어 진짜 무섭다 진이 형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잘한다 역시 형 진이 형 오늘 왜 멋있어? 아까 미안해줘 응원할게 파이팅! 갑니다 딘딘 파이팅 멋있다 시작! 습관적으로 형이 커 보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형 지금 2m야 어? 형 지금 키 2m 주란 물 처음으로! 예전처럼